안녕하세요 따랑이 여러분 오늘은 미니 택배 세트를 만들어봤어요 작은 선물을 줄 때나 상황극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같이 뜯어볼까요? 영수증과 서비스 과자 그리고 소금 서비스 봉투 안에는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이게 메인인 것 같은데 루피 포카 4가지가 들어있네요 저는 포카를 포장했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작은 물건 아무거나 포장해도 된답니다 이외에도 알코올 솜과 루피 피규어 등 다양한 도안을 준비했어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1번 도안부터 준비해서 쓸 부분만 잘라주세요 남은 하나는 나중에 또 사용하면 되겠죠? 이걸 두꺼운 종이에 붙여줄거에요 뒷면에 풀을 바르고 두꺼운 종이를 붙여줍니다 저는 종이 가방을 활용했어요 그리고 잘라주세요 그리고 잘라주세요 점선을 따라 접고 표시된 부분에 풀을 발라서 붙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박스 완성! 나중에 포장할 때 이렇게 접어서 사용하면 된답니다 이건 종이 대신 박스를 붙인건데 박스는 자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도톰한 종이를 붙이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2번 도안을 준비해서 빨간 선 부분부터 완성해볼게요 테이프로 코팅하고 잘라주세요 반으로 접어서 표시된 부분에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휴지를 구겨서 넣고 윗부분도 막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서비스 과자가 완성되었어요 필요한 개수만큼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 다음으로 이 선 아랫부분은 앞면을 코팅해주세요 그리고 표시된 부분만 뒷면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모두 잘라주세요 루피 포카와 랜덤 피규어는 사용하고 싶은 친구들만 사용하라고 넣어둔 거예요 루피 포카는 같은 컬러끼리 겹쳐서 완성해줍니다 그리고 랜덤 피규어는 서비스 과자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주세요 스티커는 이렇게 테이프를 떼어내고 사용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알콜 송은 점선을 따라 접고 하트 부분에 풀을 발라서 고정한 후에 휴지를 접어서 넣어줍니다 휴지를 접어서 넣어줍니다 봉투도 같은 방법으로 완성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미니 택배 세트 완성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